물고기가 왔어요! 떨리니까 빨리! 알아서 네 개! 얘들아! 어? 내가 오늘 뭘 잡았는지 맞춰봐 킹콩! 킹콩을 어떻게 잡아? 킹콩 아니에요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뭔데? 뭔데? 프랭키! 우와! 물고기다! 이게 아마 참치 종류일걸? 우와! 아깝다! 이게 참치면 이 싸만큼 자란다구! 우와! 노릇노릇 맛있는 생선구이도 하고 조림도 하고 또 난! 난! 생선튀김! 응! 책임도 조금 하자! 맞아! 물고기 파티를 하는 거야! 파티? 파티? 우와! 잘이다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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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라! 흐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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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! 물고기에게 저렇게 밥을 많이 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텐데요! 흐흑! 프랭키도 박주로 나왔나 봐요! 흐흑! 밥 먹자다! 아이고! 물고기 밥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물고기가 보이질 않네요! 흐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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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잘한다! 흐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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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흐흑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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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! 어? 그건 뭐야? 프랭키! 이거 어때? 맛있겠지? 우와! 맛있겠다! 흐흑! 흐흑! 자! 물고기 크면 다 해줄게! 우와! 흐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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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때? 흐흑! 전부 다 맛있겠다! 흐흑!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! 흐흑! 물고기 엄청 커질 거니까 다 해 먹을 수 있을 거야! 그치? 어? 어? 뭐야? 어디 갔지? 흐흑! 흐흑! 흑! 흑! 있잖아! 랭키 이거 봐봐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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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접식! 물고기 접식?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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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다! 파티! 후왕과 퐁이 물고기 파티를 할 때 쓸 접시를 만드나 봐요! 맛있는 물고기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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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맛있는데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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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랭키는 물고기를 잡아먹을지 말지 고민이 되었어요. 어떡하지? 프랭키와 친구들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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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조금만 먹어! 비어! 많이 먹고 커지면 잡아먹혀. 알았지? 흑! 흑! 자!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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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뭐해? 이상하네 이상해 뭐가? 왜 하나도 안 컸지? 밥 진짜 많이 줬는데 구웅밥 많이 줬어 아무래도 이상해 아니야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될걸 이대로 가다간 백년이 지나도 못 먹겠어 물고기 버터에 맞다 문어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볼까? 문어 아저씨? 대구 물고기 다이어트 시킨 거 알면 어쩌지? 아니야,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지 이제 물고기 살 중소 잡아먹이겠지 프랭키는 물고기가 잡아먹힐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짜잔 얘들아, 무슨 일이야? 맛있는 거라도 만들었어? 아니요 이 물고기가 전혀 안 커요 밥도 많이 줬는데 물고기? 보세요 봐보자 응? 이건 열대어잖아 열대어요? 아, 열대어는 이게 다 큰 거야 다 큰 거 이만큼 이렇게 더 커야 되는데 이제 안 커 qurk 하하하하 그랬더니 바봐, 바보 바보 루아, 찰라 내가 그랬었나 하하하하 정말 다행이다 그치, 물고기야? 프랭키는 물고기가 잡아먹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얘들아!